안녕하세요. 베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고 궁금해하셨던 호주 영주권의 가치와 혜택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호주 영주권은 10억의 가치다, 20억의 가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영주비자라는 게 상품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딱 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왜 그 정도의 가치로 여겨지는지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돈으로만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호주 투자이민은 철저히 금액과 숫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 산정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예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금액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소액투자, 고액투자, 초고액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금액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해요.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요. 이 지금 이윤성 정보를 보시면요. 호주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소액투자 금액은 호주 달러 150만불 하나로 따지면 한 12억 고액투자 금액은 호주 달러로 500만불 하나로 약 41억 정도고요. 초고액투자금은요. 호주 달러로 1,500만불로요. 하나로 따졌을 땐 122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미국이나 한국의 투자 이민 금액은 약 5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호주에서는 사실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개인의 역량이나 기술, 능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국가에서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그런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민자를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금액까지 들어가면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가 뭔지 영주권의 혜택을 얘기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호주 영주권 혜택 호주 영주권의 장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오늘은 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호주 영주권의 가치 그 중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호주 영주권의 장점은 일단 복지수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출산수당부터 노후연금까지 정말 다양한 베네핏이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될 정도로 보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노후연금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개인연금, 개인이 넣은 연금은 제외하고도 나라에서 그냥 나이가 됐을 때 주는 노후 노력연금, 펜션을 한번 따져보면요. 현재 67세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금액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펄, 포나잇, 2주마다 주는 금액을 나타내고 있고요. 싱글일 경우에는 2주에 최대 926불을 받을 수 있고 커플인 경우에는 약간 금액이 내려가서 2명에 1396불을 2주마다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제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인데요. 호주의 교육을 얘기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계 대학 랭키 100위 안에 7개에서 9개의 대학이 매년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의 교육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영주권이 있으면 이제 호주 공립학교에 교육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어 1부터 이어 12까지 그 금액을 한번 유학생이나 뭐 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을 시에 학비로 따져보면 약 1억 2천 정도의 금액이라고 해요. 그 부분도 혜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의료비용인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호주 의료 시스템에 굉장히 답답한 점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일처리 행정적인 면에 단점을 다뤘던 거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요. 의료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권자 이상에게 그 메디케어라는 의료 카드가 지원이 되는데요. 성형, 앰뷸런스, 그리고 척추, 치과 뭐 이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립 의료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모든 의료 서비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뭐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GP, 일반회를 만나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거나 그래도 모든 비용이 다 무료라는 점이에요. 호주 세금이 정말 높긴 하지만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플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길지 않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호주 영주권의 가치와 혜택,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호주 사는 이야기, 제 이야기를 올리고 있는데요. 저를 오늘 처음 보셨거나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